오늘도 아침 아니 점심에 눈 떠서 냉장고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 밥통은 빈지 오래 라면도 다 먹어서 없네 슈퍼 가기도 귀찮아 죽겠어 나 어떡해 아이씨 배고프네 TV를 켜니 재미없는 것들 뿐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 잠수 타는 중 그냥 끄고 컴퓨터로 가서 멍하니 화면을 보고 그렇게 마우스 울리며 저녁까지 라라라라라라라 잉여잉가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이렇게 평생 살고 싶어 오늘도 해가 또 굿모닝 하고자 아이씨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